정면 양동균 오른쪽을 파고 듭니다 오세균이 앞에 있어요 반대편 테리 신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피터슨 앞에 두고 두 점 빗나갑니다 리바운드 경합 마지막 터치 블레이클리 KGC의 공격권이 선언됩니다 지금 테리 선수는 피터슨 선수가 맡았는데 급할 게 웃겼는데 말이죠 피터슨의 신장 차이도 있었고요 블록숙도 시도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잖아요 하지만 테리가 공격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세균 현재 7점을 뒤져있는 나냥 KGC입니다 코너쪽 빠져나오는 천성현 석정 씨입니다 천안 탄력을 보이는 피터슨입니다 그림이 하나 나왔어요 피터슨의 티빈 득점 저건 정말 타이밍이 저렇게 잘 맞을 수가 없는지 말이죠 2대상이 열렸습니다 얻어내는 데비드 사이먼 글쎄요 아 저건? 네 피슬이 울렸습니다 피터슨의 탄력이 굉장합니다 기본적인 신장은 10명의 선수 중에 가장 작았지만 이 탄력만큼은 가장 높았습니다 이 탄력만큼은 가장 높은 신장은 3,000명의 선수 중에 가장 높은 신장은 5,000명의 선수 중에 가장 높은 신장이로 인식이 있습니다